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손배욱입니다. 4년 동안 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역구에서 같이 지내오면서 좋은 일, 굳은 일, 또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지역의 민원 해결을 할 때 그 보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. 이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.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지역구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 바탕으로 해서 도의원으로서 파주시 또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파주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